팬분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애기 한 번 쏴 주십시오. 애기야. 아 일본어로 애기가 뭐예요? 애기. 어? 안 왔다? 안 왔다 안 왔다. 안 왔다 애기 안 왔다. 안 왔다. 자 같은 표현 다른 느낌 보시겠습니다. 안 왔다 키워. 안 왔다. 안 왔다. 안 왔다 고향으로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땡큐. 그래요. 애기야라고 부르고 또 뽑아주시죠. 상봉으로 왔으니까 다른.